구독과 좋아요 알람쇼 좀 어떻게 쭉쭉 댓글까지 빨리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활동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쉽지만 들어가서 담소 좀 나누시고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시는지 분홍토크 오늘 집사 미소치료하는 애들 몇 명 같이 하는 거거든 오늘 안영명 선수와 팬이러분들과 함께 봉사를 하러 왔는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전달만 하고 나왔습니다 암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 좋은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영경이 말로 안가라고 네 아 웅창 응원단자님이 워낙 좋은 일도 많이 계획하시고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안좋은씨 보게는 최대한 접촉을 피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전달된 거라 믿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정말 또 기쁨과 좋은 추억거리 넘기기 좋은 날 또 다시 다음에 또 찾아 뵐게요 그때도 또 극장티비랑 같이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연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바이 창바이 억지를 시켜 설탕 강남아 범수한테 연락 왔어요 저한테 극창티비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범수가 한번 진짜 나아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정신을 못 찾았네